이런 삶을 사시는 겁니까? 당신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인류가 이 가축화를 포기한 짐승이라 그러는데 근데 굳이 얼룩말을 왜 가축화시켜? 굳이? 왜? 맛있기를 내 잘 달리기를 내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얘를 가축화시켜서 뭐해? 간지나서? 얼룩말 성격이 워낙 더럽대 몽골인조차도 포기했다고 사역불가 길들이는 게 성공했으면 아프리카는 몽골을 능가하는 기마민족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관상용으로 동물원에 냅둬도 성격이 워낙 난폭해갖고 사역사들이 늘 위험하다고 경마형으로 쓰려고 해도 지랄이 났는지 지멋대로 움직여서 병림픽 일어난다고 고기도 더럽게 맛없다고 아프리카 토창민인들도 얼룩말고기 존나 싫어한다고 냄새 존나하나 봐 가죽 품질도 존나 쓰레기라고 냄새도 너무나서 가죽 제품화도 포기했다고 멋있는데? 오히려 좋은데? 인간한테 도움 1도 안 되는 게? 어 오히려 좋아 항상 참교육이 준 악어에게 압도적인 감사 아니 인간에게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쓸모없는 동물이라고 치부하는 거는 너무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아니야? 그치? 너 존나 이기적인 거 아니야? 무신충 수준 꼬우면 지나 하던가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족같이 지나 했지? 아 아나운서를 저 씨름으로 허허허어 아 아나운서를 제 규명 temps 아 둘 다 여자 아 둘 다 여자부구나 여캠이랑 사진 찍은 지드래곤 기리보이 아니에요? 기리보이 아니에요? 담배피다가 아프리카 bg만 났다고 크 크으 패션 지린다 청청인데 맞지 족간지노 지디한테 패션 별로라고 하는 새끼가 있다고? 병신 니코보코 신발 신는 새끼들이 뭔 지디한테 패션 지적이야 우리나라의 패션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샤넬 뭐 이런 거 앰버사드 아니냐? 또 지드래곤 하면은 디자이너들이 지드래곤한테는 자기네들 옷 좀 입어달라고 하잖아 그니까 보라색 골덴바지 입는 새끼들이 뭔 지드래곤한테 애 바지 명동을 위해서 못 입는 새끼들이 지드래곤을 지적한다고? 3000번대 그래픽카드 존나 저주받았던 것 같아 진짜 이거 거르기를 개잘했어 4000번대 그래픽카드 나오는데 루머일 뿐이야 일단 최고 전엄이 될 그래픽카드는 역시 두 장 듀얼을 갖다가 한 장으로 만들어버린 4090 가격도 한 300만원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 개 지를 듯 RTX 4090 성능 개넘사다 씹넘사 이 정도면은 이제 진짜 구라가 아니라 4K 화질로 144프레임 뿔에... 뿔... 저 뭐야 뽑아낼 수 있을 듯? 4K 화질로 어따 쓰냐고? 앞으로 나온 게임들 눈욕이 하는 거지 최신 또 레이트레이싱 기술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기가 막히지 완전 눈뽕이지 눈뽕 이제 고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쓰면 좋은 점 옵션 들어가고 모든 그래픽을 그냥 싹 다 울트라로 해놓고 게임하면 되잖아 그게 또 이렇게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쓰는 사람들의 어떤 어... 즐거움이랄까? 방송인들은 다 4090 쓰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사놓고 하는 건 별로 없긴 해 내 앞으로 나올 게임들 생각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지금 30... 3000번대 그래픽카드 쓰는 거는 존나 손해 같아 왜냐면은... 그... 코인... 저... 채굴하는 그래픽카드일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중고로 특히 사면은 그거는 묻지마 그래픽카드지 언제 뻥나도 책임질 수 없는 좀 참았다가 40 시리즈 나오면 사세요 이게 뭐야 크로아상이네 파리바게뜨 미국 지점인데 미국에서는 이 파리바게뜨가 빵 이렇게 나온다 또 내수 차별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미국 가서 쳐 먹어 개돼지 새끼들아 이런 마인드겠죠? 파리바게뜨가 우리나라도 좀 잘 좀 해주지 안녕하세요 코트님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저기 한국은 개나수나 제빵 자격증 따서 체인점을 한 거고 미국은 진짜 실력자 고수가 스카우트에서 빵 만드는 거니까 퀄 높은 빵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 모르겠어 오늘 반포 밤도깨비 야시장 사진 야시장 존나 핫했나보다 어? 이 새빛 둥둥섬 아니냐? 잠수교 반포 잠수교 홀리쉣 홀리쉣 사람 많은 거 보소 미쳤다 미쳤다 와 인마 돌았다 돌았다 잠수교 많네 바이크 타고 맨날 가던 곳 하 완전 인싸존이구만 우와 지린다 왜 이거 갖다 욕해? 왜 심술부려 여러분들 어? 이거 갖다 욕하는 건 너무 좀 찌질한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인방충 새끼들 진짜 추접스러운 새끼들이네 어? 남이 이렇게 나가서 놀러 가니고 다 사람들 많이 모이라고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그저 소중국 이게 코로나 시국에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야 이거 진짜 아니다 반포 가는 쪽 차량 정체는 기본 8km 결혼식계의 끝판왕인 신라호텔에서 결혼할 때 견적 와 몇억 나올 것 같은데 존나 화려하네 다이너스티홀 신라호텔에서 가장 큰 홀인데 여기서 결혼식하면 그래서 얼마냐고 800평 800명 800명 가까이 수용이 가능하고 가장 높은 층고 답답한 느낌 없이 확 트인 느낌 웨딩홀 중에 가장 크고 높고 넓고 걸어가는 데 몇 분이 걸리는 수준의 역대급 버진 로드 신부 대기실 클라스 식 예정 중엔 홀 계단 통로에까지 생화, 데코화, 신랑 신부 이름, 모노그램 이런 것들도 싹 다 해준다 이거지 얼마냐고 그래서 얼마야 와 하객 식사 견적은 미쉐린 쓰리스타인 한식당 그 유명한 라이언 이 정도 수준부터 시작이라고 프렌치 파인다이닝 콘티넨탈 등 최고의 셰프들이 선보인다고 럭셔리의 끝판왕이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흐름을 따져보니 좋은 옵션을 남부럽지 않게 충분히 넣을 경우 다이너스티 홀은 1억 6천 영빈관 1억 2천 이상의 수준 와 지리네 다 의미 없다 통계상 최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혈액형 최장암 걸리면 그냥 거의 죽는다던디 B형이 가장 최장암에 걸리기 쉽다 통계적인 내용 그래요 근데 사실 암도 유전이 굉장히 크다더만 담배를 하루에 막 두세 값씩 피고 그래도 오래 산 사람은 오래 살고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물론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치? 유전이 제일 큰 것 같아 가족력 서울시가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없애겠다고 오 오 선포했군요 그래 진작이 없어졌어야지 오가 아니야 샤샤샤시 아니야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인데 너무 늦게 된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 전용 주차장 이런 거 보고 나서 되게 어이없어 하더만 저 나라는 여성의 장애인이냐고 사회의 약자냐고 응 그랬대잖아 응 그랬대잖아 응 오세훈이 만들었다가 오세훈이 치우네 어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우겠다 뭐 이런 거네 나 악취미 중에 하난데 여성 전용 주차장에다 주차하는 거 일부러 어 나 일부러 더해 내 악취미 중에 하나야 응 해도 돼 누가 와서 따진 적은 없어 아유 레오야 들어가라 300개 고맙다 응 나잇따 응 나잇따 레오 고마워 응 잘자 합격 아니 난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려고 만약에 누가 오려면 저 여잔데용 이러려고 응 안드로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 여잔데용 이러면 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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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별 차량 구매 응 응 실수령 기준 월 150 이하로 벌면은 아바 아반떼 K3 월 150에서 200 벌면은 K5 소나타 월 200에서 250이면은 어 어 O 시리즈 E클라스 A6 그리고 월 250에 300이면은 어 마칸 카이맨 어 카푸어 같은데요 월 300에 350 S 63 AMG 파나메라 월 350 브라부스 블랙베지 알피나 어 카푸어 기준이야? 아 말이 안되죠 아 아 뒤지고 싶어서 환장한 듯 프라모델이겠지 아 카푸어 브리아 300 300 이하면은 모닝도 사치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좋은 차들 존나 많이 굴러다니던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돈 존나 많이 버는거야? 근데 20대 초중반에 하는 일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제차 끌고다니는 새끼들 존나 많던데 요즘 독일 3사는 그냥 기본으로 끌고다니더만 불법한 애들이지 아니야 그 새끼들은 몸엔 다 문신이 있더라고 그런 불법 불법충 새끼들이구나 음 나중에 차 다 저기 계속 잘 버는게 아니라 나중에 벌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차 뺏기지 않냐 음 음 음 음 음 음 여자 체지방별 몸매 비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또 에 STEPHAN uran 음 transparency 제가 피트니스 하는 여성분이랑도 사귀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골격인 것 같아요 골격 골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골격 골반도 그렇고 비율과 골격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네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글쎄 체지방이 낮고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자영업자들 멘탈 터진다는 리뷰들 배민 사장님들이 가장 상처받는다는 리뷰 아 하수구의 이거 내가 했던 짓이잖아 나는 명분이 있었어 이분이 이렇게 버린 거는 이분은 성격이 더러운 거야 떡볶이는 웬만해선 맛있고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밀떡이건 쌀떡이건 그냥 뭐가 맘에 안들었는지 트집 잡는 거야 이거는 싸가지 없는 년이에요 곱창 닭발 볶음밥 시켜서 먹었는데 쓰레기통에 갖다 쑤셔박았네 누린내 존나 나고 곱창 싹 다 버렸다고 미역국은 앞으로 주지 말라고 버릴만 하다고 봐요 곱창도 곱창 나름이고 돼지 곱창은 찌룩내 나요 냄새 존나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곱창 자체 소곱창도 그렇고 돼지 곱창도 그렇겠지만 진짜 공들여갖고 이렇게 어 손이 많이 가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석으로 딱 내놓는 집은 곱창이 고소하고 맛있죠 근데 그 족같이 하는 곳은 곱창을 한번 삶는다고 초벌로 한번 삶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물로 싸갖고 이렇게 해갖고 싹 다 빼버리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맛이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생 곱창인 상태에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만 자라는 집들은 음 존나 맛없게 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럴만하다고 봐요 상처를 받건 안받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음식 시켰는데 족같이 만들어주면은 또 어리버리 존나 까잖아요 맛없다고 그러면은 아 예 그래요? 어 전혀 이런 얘기 없었는데 희한한 그런 그 저걸 하더라 가스라이팅을 하더라 희한하게 아 한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예 그러니까 니가 니가 까다로운 거야 이 비웅신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잖아 전화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저도 한번도 전화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요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 어 근데 난 웬만하면 클레임 걸면은 다 허용이 되더라고 어 나는 웬만해서는 그냥 맛없으면은 안 먹고 저기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끔 이거는 진짜 음식같다 장난쳤다 이건 시발 진짜 역겹다 싶으면 난 전화 왔는데 어 입도 못 대겠으면 저번에 김치찜이 그랬잖아 어떻게 삼겹살 갖다 김치찜을 하는데 그럴 수가 있지? 내꺼 풀영상에서 김치찜 검색해봐요 예 어떻게 난 아직도 의문이야 그치? 물론 환불해주긴 했지만 생삼겹을 쓴다는데 어떻게 삼겹살이 그렇게 냄새가 나냐고 그 삼겹살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갖고 해동시켜갖고 그렇게 김치찜에다 넣으면은 국물이 존나 탁해져요 여러분들 싸구려 삼겹살 구워본 적 있죠? 솥뚜껑에다가 그러면은 그 삼겹살 위로 올라오는 흐물흐물한 그 어 잡내나는 그 피덩이들 올라가가지고 예 뭔지 알죠? 그 찌꺼기들 그게 국물에 존나 뜨거든요 국물 떠먹으면 떠먹는데 국물도 족같고 김치도 어 묵은지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집들이 많더라구요 근데 뭐라고 변명했는지 알아요? 아 저희는 전날에 이렇게 미리 끓여놓고 냉장고에다 넣어갖고 숙성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아니 씨발 김치찜을 어떻게 숙성을 시켜 숙성시킨단 말이 존나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전날에 해놨던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숙성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족간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배달 많이 시켜드실 텐데 꿀팁 하나 드릴까요? 정보 눌러가지고 땡땡 푸드라고 나온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체인자면 시켜드시고요 거기가 그나마 위생도 그렇고 듣도 보도 못한 땡땡 푸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데는 시키지 마세요 그나마 배민에 나오게 디자인만 좋게끔 상호명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직접 찾아가 보면은 촌만한 곳에서 예 위생도 확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주방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갖다 음식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 중에서도 맛있게 하는 곳들도 뭐 있겠죠 저는 일단 무슨 땡땡 푸드는 무조건 걸러요 순살매콤 시켰어요 허여멀건한...고 양념이 따로 놀고 납작당면임에도 불고... 어... 다 불어있고 닭에서 냄새가 너무나고 당면이라도 먹어야지 싶은데 그 닭 비린내가 음식이 배어서 그조차도 먹지 못하겠어요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그대로 못 먹고 버리는 속상해서 리뷰 남겨요 근데 버리는 걸...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버리는 사람 마음도 오죽하겠어요 열심히 고객님 맛있게 드시라고 근데 어쨌건 돈을 받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거 자체가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아예 안 먹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못 먹겠어요 라고 전화해가지고 수거해 가세요 그것도 아니고 갖다가 버린 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갖고 올린다라는 건 내가 어... 나는 니가... 나는 이 음식을 시켜... 시켜서 먹어봤지만 진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난 갖다 때려... 버린 거다... 라는 걸 이제 인증하는 거니까 어... 어... 그럴 수도 있지 괜히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응? 맛없다고 환불받고 그것도 또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난 그런... 어... 간제비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는 것도 있지 인성이... 파탄난 게 아니라... 그렇잖아...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갖다 쳐 버려버리면 이거 누가 어? 사진 찍어놓고 다시 주워 쳐먹겠냐고... 그만큼... 이 음식에 대한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린 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갖고 인증해갖고 보여주는 거라니까... 이건 또 뭘 시켜 먹은 거야? 별 한 개도 아깝다... 짜디짜고 어디 냉동 포장육 뜯어서 데워온 맛 저 백수라 돈 무지 아까운데 소상공인 생각해서 현금 지불 헐 음식 설명서도 없고... 어... 저도 혼자 산 사람이라 배달음식 맛집을 전전긍긍했지만 이런 최악은 처음이다... 생수 500ml 두 개 넣어도 짰었다... 마지막 사진 다 먹지도 못하고 싱크대에 갖다 버렸다... 다 처먹은 걸 갖다가 이제 버린 것 같은 느낌은 약간 의심이 들 수 있겠지만... 여긴 또 초밥 갖다 버렸네... 퇴근하고 기분 좋게 먹으려고 그랬더니 기분 개 잡쳤네요... 변기가 배고프다길래 밥 좀... 변기나 쓰레기통에 배고프다고 하면 여기서 시켜야 될 듯... 이건 좀... 태도가... 태도가 좀 못났네요 이거는... 왜냐면은... 비아냥거리잖아... 어... 이건 좀 비아냥거리여서 이 사람은 좀 인성이 더러운 것 같긴 하다... 어... 변기통에다 음식 때려받는 거는 좀 진짜... 음식 만든 사람 입장에서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싱크대도 아니고... 쓰레기통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이 다음 볼게요... 음... 전설의 짤이군요... 예... 청라 마태훈... 제가 한 겁니다... 사장님 콩국수 안 먹어봤죠? 닭게장 말고 처음에 다른 메뉴 도전해봤는데... 이걸 7,000원에 파는 건 무슨 배짱이십니까? 한 젓가락 먹고 바로 버립니다... 또 녹은 게 돌릴까요? 콩국수 면을 누가 냉면면을 써요? 콩국수가 아니라 콩죽이었어 콩죽... 면발이 그거 다 빨아들여갖고... 예... 존나 선 넘은 거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계절메뉴라고... 계절메뉴랍시고... 어디서 물어봤나보지... 아... 여름인데 뭐... 콩국수 그거 쉬워... 어? 어떻게 한대요? 그냥 인터넷에서 콩국 그냥 쳐갖고... 분말 갖다가 물에다 그냥... 어? 섞어갖고... 얼음 동동 띄우고... 오이 좀 쓸어넣고... 면 저기 해주면 돼... 아... 그래요? 딱 그런 느낌이었다니까... 원래 이 집이 닭게장 집이었는데... 닭게장 존나 맛있어... 닭게장... 닭... 그... 저 뭐냐... 탕수육 이런 거 다 맛있었다고... 근데 계절메뉴 생겼길래 먹어봤는데... 와... 씨발... 이건 진짜... 비린내 존나 하더라고... 콩 비린내... 어... 냉면면을... 콩국수... 에다가 쓰는 사람... 쓰는 사람이 어딨냐... 존나 얼탱이 없어갖고... 그냥 한 젓가락 먹고... 아이... 씨발... 그냥 갖다... 버려버렸지... 어... 이게 내가... 이게 내가 나쁜 거야? 어... 환불도 안 받았어... 기분 더럽고... 아이... 그 7천원 환불받아서 뭐 하겠냐... 장사 이따위로 하지 말라고 갖다 버린 거지... 보이잖아... 그 꼼수가... 뭐든지 쉽게 해보려고 하는... 콩국수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면이라도... 어... 면이라도 좀... 저... 밀가루면 해가지고 저기 하든가... 재면기 뭐 이렇게... 어... 이런 거라도 하나 구매해가지고 그냥... 그 면 뽑아다가 하는 거... 아니 그냥 시중에 파는 그냥 그 면 갖다가 그냥... 삶아다가 해도 돼... 냉면면이 웬 말이야... 에바지... 개씹 에바지... 어...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해가지고 했더라고... 내가 해도 잘하겠더라... 어... 저런 걸 칠천해받고 판다니... 음... 그러면 안 돼... 진짜로... 그... 그리고 하나... 한집이 또 있는데... 김치찌개... 집인데... 그... 제육에다 쓰는 고기... 그... 목전지라 그래... 목전지... 존나 싸... 근데 이제 그거 냉동으로 돼 있거든... 그렇게 얇게 썰어갖고 이제... 그걸 이제 제육으로 하면은... 제육 같은 경우는 맛이 없을 수도... 없을 수가 없어... 일단... 양념이 세잖아... 뭐... 저... 마늘도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 양념 맛 때문에... 쫙 배어있기 때문에... 제육은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목전지를... 그 고기를 갖다 쓰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김치찌개다 쓰면 이제...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 아까 얘기했던... 솥뚜껑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 위로 이제 올라오는... 그 핏덩이... 어... 그... 부산물들... 그... 뜨는 거... 그 찌꺼기들... 고런 게 이제... 국물이 완전 탁하게 만들고... 한번 떠먹으면... 존나 시큼하고... 그... 고기도 먹으면 완전... 비린내 많이 나고... 고기 잡내 나고... 그 딴 걸 막... 18,000원 막... 23,000원 이렇게 팔더라니까... 흉내만 그냥 대충 내갖고... 한눈만 걸려라...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족같더라고... 어... 어떻게 목전지를 갖다가... 저... 김치찌개를 할 생각을 했을까... 김치도 완전... 중국산 김치 그냥... 어거지로... 어... 숙성시킨... 그런 느낌이여다가... 깊은 맛이 하나도 없었어... 그딴 거... 18,000원... 23,000원 주고 먹을 바엔... 그냥 지랄하지... 어... 사진 찍어다가 별점 하나 날려갖고... 어... 장사 족같이 하지 말라고... 목전지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어... 가격이 6,000원짜리... 김치찌개이면 내가 말도 안 한다... 어? 이딴 걸 22,000원... 23,000원에 파는 게 말이 되냐... 어? 목살이라도 좀... 몇 덩이 썰어 넣든가... 구색을 좀 갖추고 장사를 해라... 족같이 장사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몇 개 남긴 건 있어... 어...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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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끌? 죄송하대... 전화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음... 다 죄송하다고 그러지... 뭐라 그래... 음... 차단 안 당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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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원래... 그게 이제 내가 배달의 민족 아이디... 마태훈 시절 때... 예... 지금은... 그냥... 사진만 해갖고 올리지... 어... 어떡할래... 말 안해도 알지... 닉네임... 코트 학문... 보자... 조형병 같은 게 있냐... 어어... 아까 딱 개 같지 않아... 그치... 그 새끼 닉네임 뭐였지... 초반에... 소통할때... 어... 근데 이걸 짜야 하는데... 아... 아... 이딴게 팬... 아... 아까 딱 그놈 같지 않아... 채팅 스타일 딱 그건데... 어... 코트 쭈쭈 개... 쭈쭈 파워... 그치? 지능이 존나 낮아 보인다 미친 척 하는데요? 아휴 오지마라 오지마 오지말고 어 몰라 왜 저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살까 얘는 술을 많이 먹었나 아니 얘 그래도 전에 안그랬어 맨날 방송 보는 애야 맨날 방송 보는 애고 어 채팅도 많이 치고 이렇게까지 부정을 뿌리고 다니는 놈이 아니었는데 뭐 때문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얘가 어 뭔가 이유가 있었나 뭐 뭐 때문에 저렇게 된거지 한번 보자 북엄 한번 해봐 몇 개 쐈어 얘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폴가이즈 미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이유가 있어? 뭐 뭐 때문에 그래? 고타항문아 말해봐봐 어 음 그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영통을 하라고 얘랑 얘가 얼굴 까겠냐 어 아 아 아 아 아 불쌍하네 불쌍하네 평소에도 저 정도로 러프하진 않았는데 오늘 유독 화가 많다고 어 나도 나한테 3000개 쏜 사람한테 이렇게 대우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니가 먼저 했다잉 딱히 어떤 불만을 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엇감만 했잖아 니가 시작한거야 오지마 그리고 몰라 병신같은 새끼 왜 이래놓고 맨날 블랙당하고 시발 쪽지로 자기 잘못했다고 술 먹었다고 이 지랄하더라고 병신같은 새끼들 까자 내가 욕먹으려고 내가 욕먹으려고 충성 받는건 아니잖아 응 내가 욕먹으려고 내가 욕먹으려고 충성 받는건 아니잖아 응 응 응 응 응 잘가라 응 잘가라 응 그니까 좀 맛이 가는 새끼들이 좀 있나보네 응 오쇼 여기까지 합시다 그 게임 한글패치 된거 알아요? 여러분 장의사 게임 장의사 게임 장의사 게임 공포 게임 밥 먹을거야 일단 뭐 보여줄게 이거 한글패치 됐더라고 재밌겠더라 장의사의 삶 응 이거 존나 무섭대 알아 무섭대 무섭대 근데 뭐랄지는 모르고 일단 먹..좀 먹자 밥좀 먹자 짧게 밥좀 해요 어 밥좀 먹고 합시다 오늘의 메뉴는요 쭈꾸미 볶음 볶음 플러스 어 맛보기 보쌈 플러스 어 대패 삼겸 검은티보다 흰티가 더 잘 어울려요 흰티 좀 살게요 흰티 좀 살게요 흰티 좀 살게요 흰티 좀 살게요 프랜차이즈에 시켰어 어 저거 부착라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 신규야 먹어볼라고 가격이 좀 많이 나가네 근데 32,000원인가 대패 대패? 으흠 여기 맛보기로 했던 이게 대패인가 봐요 아니야 아니야 대패 따로 시켰어 내가 아니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보다 쭈꾸미 자체에 어 30이 시킨거 맞죠? 으흠 어 쭈꾸미 안에 들어있네요 밥 이제 먹어야지 먹고 그러고 나서 어 계속 해야죠 어 머리 좀 빨리 자라 그러게 겁나 빨리 자라긴 하네 어 팬가이 고맙습니다 오늘 좋네요 왜냐면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휴방이거든요 오랜만에 못 탔던 바이크나 실컷 하려구요 네 휴방 존나하네 그러는데 마음껏 뭐라고 하십쇼 마음껏 하십쇼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놓아도 제가 방송시간은 가장 많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찾아보기도 귀찮죠 그냥 채팅창에서 억가하기 바쁘지 이해합니다 막상 하고 재밌게 해줄때는 그때뿐이죠 휴방하면 그때만 완벽해지고 다 알아요 다 그냥 보고싶어서 그러는거라고 생각할게요 좋게 생각하려구요 저도 그거 갖다가 뭐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길 바라면서 계속 그렇게 막 밑빠진 독에 물붙기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거 아는 사람들은 알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억가할거고 카메라 WiFi 그게 아니라 풍을 쓰고싶어도 못쓰는거죠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방송하는 시간대도 그렇고 하루종일 방송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일을 안하고 있을 확률도 좀 높죠 그러면 당연히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도 없으므로 쏠 풍선도 없고 근데 방송은 보고 싶고 남의 주머니를 항상 해결하고 싶어하고 컨텐츠 경매 같은 거에도 채팅창으로 뭐뭐뭐 뭐하자 뭐하자 말만 할 뿐이고 그런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랄맞은 사람들일수록 풍선을 안서는 건 팩트예요 왜 제가 휘방하고 뭐하고 여러분들한테 욕 처먹어도 중손들이나 풍선 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태도가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죠 지랄맞게 구는 새끼들일수록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양양이 봤죠 양양이 고마워 바이크 탔으면 좋겠어 양양이가 타라면 타야지 어디 여행 갔다올까 1박 2일로 나 그리고 이제 그 바이크 방송할 때 그거 이제 풀영상 채널에 올리려고 음 그래서 못 본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봐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풀영상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게 되게 많더라고 월요일 화요일 휴방하고 수요일날 방송하고 이제 그 다음날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목요일날 영상이 업로드 될 때까지 마지막 영상에다가 댓글을 또 그렇게 달아 이새끼 요즘 왜 영상 안올림 이새끼 요즘 방송 안함 이러니까 댓글 요즘 그래도 순한 맛이지 내가 많이 쳐내서 그래 아까 그런 애들 코트 학문 같은 애들 부정 뿌리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주영이 버린거냐 가진적이 없는데 어떻게 버려 가진적이 있어야 버리지 딱 이틀동안 언급 안하고 하니까 바로 사라지네 오히려 좋아 가지고 싶긴함? 주영이를 가지고 싶냐고? 아니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솔직히 말해도 될까? 아무소를 위한 어떤 그